안녕하세요 발렌타이입니다. 오늘은 중국술인 공부가주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주 같은 경우는 농향형 바위주입니다. 중국술은 향에 따라서 농향형, 장향형, 미향형, 겸향형, 다른 여러가지 향이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농향형입니다. 농향형은 향이 아주 농축되어 있고 파인애플 향이 나는 등 달콤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부가주는 농향형이고 술은 제조 방법에 따라 발효시킨 황주, 중류시킨 백주, 백주에다 여러가지 한약제를 섞어서 만든 복원주 이 세가지로 넣었는데 공부가주는 백주에 해당됩니다. 공부가주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출시되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주를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부가주의 겉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마셨기 때문에 포장은 다 뜯어져 있는데 박스를 뜯으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리본이 되어 있고요. 한자로 공부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수는 39도로 상당히 높은 도수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375mm이고 여기 보면 집 같은 게 있죠. 집이 뭔가에서 찾아봤는데 공자님을 모시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공부가주가 공자님이 모시는 사원이 있어서 공자님과 관련이 있는가 라고 저도 알아봤는데 공부가주가 말씀드리면 공자님 아시죠? 유교에서 공자님 집안에서 나오는 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들이 공자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술이다. 라는 설이 있고 또 혹은 공자님의 후손들이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서 먼 미래 후손들이 공자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술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자님의 제사를 위해 만든 술이라서 공부가주라고 부르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가주를 보시면 뜯으면 이렇게 도기에 들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옛날에 유명한 영화인 취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홍콩 영화인데 성룡이라는 배우가 주연인 취권에서 성룡이 술을 마셔서 권법을 부리는데 거기서 나온 술이 약간 공부가주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술주자라고 되어 있고요. 한자로 공부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량주가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보이는 술처럼 이런 독이 모양 있는 술이 좀 더 마시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이런식으로 플라스틱 마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 보겠습니다. 네 잘 따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따 보겠습니다. 마개가 상당히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마개가 잘 봉합이 되면 술이 흐르지도 않고 향도 잘 안 날라 써도 좋은 거겠죠. 플라스틱 마개 이렇게 돼 있고 내용 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면 이미 술에서 아주 달콤한 향이 올라옵니다. 농양형 바이주의 특징이 이제 파인애플 향 혹은 사과 향 어떤 분은 무슨 배향이라는 표현도 쓰긴 한데요. 술에서 아주 달콤한 향이 올라오는 게 농양형 바이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한번 술에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을 때 백주 왜 백주라고 그러냐면 이제 색깔이 없어서 백주입니다. 흰 백자에 술주자를 써서 색깔이 없다. 저기 투명하다는 뜻이죠. 바이주의 특징은 물처럼 투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양형이라서 아주 달콤한 향이 납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살짝 봤는데요. 일단은 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콤한 향이 나고요. 맛도 보면 약간 달콤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끝에서 약간 누룩향 혹은 누룽맛이라 해서 약간 꼬릿한 꼬릿한 향과 맛이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이게 그 꼬릿한 맛이 달콤한 향을 방해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고요. 삼키고 나서 끝에서 잠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몽돈김은 39도라서 저는 상당히 이제 몽돈김이 좀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알다시피 좀 높은 고도주는 술을 마실 때 목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나죠. 우스갯말로 본인의 장기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타는 듯한 느낌이 식도를 넘어서 여러 장기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가주는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술에 비해서 공부가주도 고량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고량주를 못 드시는 분들을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술에서 알코올 냄새가 너무 강하고 제일 어려운 게 몽돈김을 할 때 목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너무 싫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가주는 그 두 가지 점을 다 완화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고량주를 마셔봐야겠다 싶으면 이 공부가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술은 이제 뭐 그냥 드시기보다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술이기 때문에 중국 요리와 같이 먹으면 더더욱 맛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탕수육이나 뭐 쉽게 먹어서 짜장면 뭐 짬뽕 같은 이런 뭐 기름지 음식에다가 공부가주 한 잔이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주는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마트에 따라서 가격이 좀 상이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375ml 대형마트에서 만원의 초반대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수가 높기 때문에 술을 많이 이 공부가주를 많이 안 드셔도 금방 취기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병 사서 두 분이나 혹은 이제 세 분 정도 같이 드시면 좋은 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국술 공부가주에 대해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